안녕하세요. 이비옥 골프학교 OK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지금 빡 누르고 시청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화면 상단 터치하면 자막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자막을 활용해서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리뷰를 했던 캐비어 그립이 신 버전이 나왔어요. 제가 이거 나올 때까지는 갈지 않겠다고 했는데 제 모든 클럽에 캐비어 그립을 바꿔 끼웠습니다. 이중 엠보싱이어서 장갑이 꽉 들어갑니다. 튀어나온 대로 들어가고 들어간 대로 들어가고 방금 찢어질지 모르니까 조심하시고 그립을 갈 일이 있으면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썸네일에서 보신 것 같이 컨벤셔널 스윙과 옥스윙에서 공 위치가 다른 이유?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텐데요. 컨벤셔널 스윙은 기본적으로 큰 스윙의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옥스윙은 컴팩트한 스윙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공 위치가 다른데 디테일하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왜 그런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갑니다. 절대의 스윙! 이병욱 골프학교! 네, 컨벤셔널 스윙은 기본적으로 아이언은 가운데나 약간 왼쪽 편에다가 공 위치를 두라고 합니다. 제가 공 위치 이것만 알면 잘난 척 할 수 있다는 영상을 찍었었는데 여기에서 딱 가운데지만 약간 오른손이 밑으로 가서 척추가 기울기 때문에 공이 왼쪽에 놓이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이 기울어있는 축을 중심으로 해서 쭉 회전이 되고 넓게 들어와서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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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 해서 모든 몸이 쭉 홈 스트레치라고 그러잖아요. 육상 선수를 쫙 곡선주로 뛰다가 직선주로 들어오는 그런 느낌으로 쭉 와서 칠 수 있는 그러한 큰 동작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이 공 위치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옥스윙은 일단 탑에서 올라가서 끌고 내려와서 이런 동작을 다 없애고 탑에 올라가서 돌아 들어오는 여기에서 탑에 쫙 올라가서 선수들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죠. 이 구간에서는 굉장히 완만할수록 강한 히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일단 위치 에너지를 생성한 상태에서 돌아 들어오는 이 위치 이 위치를 미리 쭉 이만큼만 가자 우리 실제로 이만큼만 가도 이거 들어봐야 10m나 10% 더 가는데 이만큼만 가자 라고 만들어진 게 옥스윙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구간이 생략이 됐기 때문에 왼쪽까지 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 위치를 오른쪽에 두는 거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스윙이 크다면 컨벤이셔널 스윙은 어찌 보면 왼손 위주로 하는 스윙이라 할 수가 있어요. 대체로 그래요. 왼손 위주로 한다는 건 일단 컨벤이셔널 스윙은 큰 스윙의 기본 고정관념을 갖게 해요. 그래서 쭉 가면 왼손으로 스윙을 하게 되면 오른손으로 스윙하면 원이 여기에서 형성이 되지만 왼손 쪽으로 스윙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벌써 이러한 원을 쓸 수가 있거든요. 치고 나면 진짜 멋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칠 때 스윙 밸런스 잡을 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스윙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스피드 유지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끌고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다 위로 올라가는 투웨이 시스템의 스윙에 대한 감각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옥스윙은요. 일단 원웨이만 해도 서바이벌 할 수 있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올리게 되면 편하게 칠 수 있기 때문에 옥스윙은 철저하게 오른손 중심 그러니까 오른손잡이 기준이에요. 일반적인 스윙 셋업에서 그리고 컨벤셔널 스윙은 왼손 중심의 스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스윙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컨벤셔널 스윙을 배우면서 굉장히 치기 힘든 이유는 뭐냐면 공이 왼쪽이라는 그런 위치는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여기에서 쫙 갔을 때 여러분들은 이게 지금 다 스윙을 한 것 같지만 여기서 정면에서 볼 때는 어때요? 스윙 괜찮죠?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그런데 실제로 정면에서 볼 때는 프로들 스윙하고 되게 비슷하지만 옆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여기 있고 프로들은 이렇게 뒤로 돌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시작하면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흉내를 내려면 엄청나게 많은 동작을 해야 돼요.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적 컨벤셔널 스윙을 할 때 플랫한 위치에 놓은 분들은 체중이동을 하면서 인 투 아웃 스윙 그리고 가서 왼쪽에 있는 공을 칠 수 있는 그러한 스윙을 할 수가 있는데 딱 이렇게 서 있는 형태 뒤로 넘어가지지 못하고 약간 서 있는 형태의 스윙을 가진 분들 같은 경우는 컨벤셔널 스윙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스윙은 나쁘고 누워 있는 스윙은 좋습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그렇다 해요. 그렇다. 저한테 그럼 이제 그런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 탄도를 높이려면 위로 들어야 되는데 밑으로 누워 있는 건 완전히 플랫해서 탄도를 어떻게 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탄도를 높이는 법에 대해서도 레슨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높게 들어가지고 높게 들어서 이렇게 쳐서 올리는 탄도는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스윙의 개념으로 탄도를 만든 게 아니라 그냥 퍼 올리는 일찍 얼리 캐스팅의 형태가 돼서 퍼 올려지는 스쿠핑 형태의 탄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선수들이 탄도를 조절하는 건 완전히 낮게 가도 클럽 페이스로 조절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막 스핀 먹인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왼쪽에 있건 오른쪽에 있건 그래야 좋아요. 컨벤셔널 스윙으로 할 때도 클럽 페이스가 완전히 열려 들어온 느낌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까지 쭉 버티다가 촥 감는 그러한 형태의 손 움직임에 의한 동작의 기술을 쓰는 거고요. 오른발 쪽에 둔다 하더라도 이건 쥐어 박아야 될 것 같은데 하더라도 클럽 페이스가 누워서 올라오면 탄도를 쭉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쓸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들어오는 형태로 해서 탄도를 조절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막 이렇게 퍼 올려가지고 그 탄도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이걸 높이 들어서 비거리 손실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때 어떤 사기 측면에서도 좀 다운될 수 있는 그러한 샷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옥스윙과 컨벤셔널 스윙의 공의치가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 축 자체를 달리한다. 그래서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는 평생 동안 왼쪽으로 쳐서 옥스윙을 하면서 옥스윙을 하면서 딱 들고 당긴 다음에 여기에서 왼쪽으로 했더니 되던데요. 돼요. 만약에 왼쪽 축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면 그분이 오히려 오른쪽 축을 쓰는 분들보다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이 고꾸라지는 빈도가 작아요. 오른손으로 치면 이쪽에서 작은 스윙으로 계속 드로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확확 꺾이지만 왼쪽으로 뒤로 뺐다가 왼쪽으로 당기는 느낌으로 치는 분들은 오히려 완만한 라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볼 질이 훨씬 좋은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른쪽에다가 놓고 치다가 왼쪽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옥스윙을 하겠다면 하셔도 되는데 이때 전제 조건은 공위치는 절대 옮기면 안 돼요. 절대 옮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옥스윙은 옥스윙대로 오른쪽에다 두고 컨벤셔널 스윙은 컨벤셔널 스윙대로 왼쪽에다 두고 그 성격을 살려야지 옥스윙에서 만들어진 그 셋업 메커니즘을 무시한 채 공위치를 왼쪽으로 옮긴다? 그럼 이건 거의 또 컨벤셔널 스윙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위치는 반드시 지켜주세요. 옥스윙은 지금 왼쪽으로 쳐볼게요. 왼쪽 손으로 안으로 뺐다가 이렇게 칠 때 왼쪽으로 잡아당기는 스윙을 했을 때 굉장히 파워풀한 스윙이에요. 오른쪽에 닿았잖아요. 백스윙도 옥스윙 형태로 했고 나오는 것도 그렇게 했고 그런데 옥스윙을 한다고 하면서 왼쪽 편에다가 두고 치게 되면 이미 저점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타를 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고 또 그쪽까지 치러 가기 위해서 굉장히 발버둥을 쳐야 되는 그런 좀 미운 스윙이 나옵니다. 자 다시 그러면 왼쪽에다 둘 때는 어떡하냐? 정상적으로 쭉 빼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저는 컨벤이셔널 스윙이 굉장히 좋은 스윙이라고 생각하지만 매우 비효율적인 스윙이라고 믿는 교수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30대? 40대 초반까지 그런 생각 아니었는데 이제 현실적인 거리에 대한 한계 또는 힘에 대한 한계 그런 걸 느끼면서 아 이 옥스윙은 진짜 우리 중년 골퍼들 30대, 40대, 50대, 60대에게는 축복이다. 그리고 10대, 20대도 이걸 하면 정말 훨씬 더 쉽게 가지고 놓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려드리면 옥스윙과 컨벤이셔널 스윙은 스윙의 축을 달리한다. 그러기 때문에 공의 위치가 옥스윙은 철저하게 오른쪽, 컨벤이셔널 스윙은 가운데에서 왼쪽 아이언 기준입니다. 그리고 드라이버는 옥스윙은 철저하게 가운데, 컨벤이셔널 스윙은 왼쪽 안쪽에 공에 놓여야 합니다. 드라이버의 경우에. 이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옥스윙을 하면서 왼쪽 축을 사용하고 싶으면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런데 공의 위치는 그대로 옥스윙의 볼 위치인 오른발 안쪽에 둬야 하고요. 컨벤이셔널 스윙을 하면서 옥스윙처럼 오른손으로 친다? 그건 안 됩니다. 그냥 그건 안 돼요. 그냥 그건 아예 시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제 조금 정리가 되시나요? 이렇게 해서 공의 위치와 여러분의 스타일에 스윙을 접목시키게 되면 훨씬 더 재미있는 골프를 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뭐죠? 바로 먹이는 겁니다. 먹이는 것. 우리 한번 2020년도에는 열심히 먹이는 한 해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1년 내내 먹이죠. 뭐 2021년? 22년? 제 골프가 계속되는 한, 또 골프 레슨과 골프 스윙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날까지 이병옥은 계속 먹이고, 먹이고 할 겁니다. 뭘? 이 기술을. 자 오늘 레슨 괜찮았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세요. 요즘 재밌는 내용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